데뷔니티 오리지널 신 이덴디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참고로 오늘 2부구요 1부에 켰는데 우선 저번에 불량비한 털렸었죠? 그 이후에 어... 보면서 들어가죠 아 저번에 불량비한 털리고 너무 진행을 못해서 아 오늘은 좀 열심히 해보자 빠르게 진행해보자고 일로 왔어요 근데 왜냐면 마쿠아 이렇게 여기로 가라 그랬잖아 근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 뭐지 왜 없지 하고 보니까 여기 지금 아저씨 보이죠 지금은 여기 누워있는데 원래는 여기 누워있었습니다 보고 오 이 아저씨 모자고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판매도 아냐? 와우 이 아저씨가 개뜬금없이 금밍아웃을 하면서 근원술사라고 말하고 나 우린 근원술사 사냥꾼이잖아요? 내 금밍아웃을 하면서 아 뭐지? 너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될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번째 선택지가 죽이자는거에요 내가 죽이기 싫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얘를 죽였다가 실마를 못 찾으면 어떡해 메인케 해야되는데 근데 얘가 근데 얘가 스칼렛이 막아요 죽이자고 그래서 아 이러지 말자 선택지를 고르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야되는데 가위바위보를 더럽게 잘합니다 어? 그럼 한번에 이기는거 아니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지 어 긴장된다 긴장된다 한 번 남았다 어 이기냐 설마? 이겼다 미쳤네 어찌됐건 전에는 가위바위보를 못 이겨서 얘랑 싸웠는데 얘가 일어나면은 바로 소환술로 모래공병 둘이랑 전사 하나랑 사제 하나랑 골렘을 하나 소환하는데 이 모래병사들이 체력은 약한데 궁수들이 데미지가 굉장히 세고 법사도 세고 전사도 세고 전사부터 전사는 이제 넉백 쓰러뜨리는 기술 있잖아요 주먹 떨어지는거 이거랑 법사는 뭐 기절 전기 그리고 궁수는 이제 넉백이랑 아 넉다운이랑 기절 활 쏘는데 너무 센거에요 골렘은 튼튼한데다가 체력도 안달고 체력이 많은데 체력이 안다는데다가 맞으면은 데미지도 150씩 박히고 두방이면 죽거든요 근데 한털에 두부대 때리고 한대 맞으면 넉다운까지 되고 완전 괴물인거에요 겨우겨우 잡을라고 아 개고생을 하고 대화가 되죠 아깐 이렇게 안됐거든요 도저히 못 이기겠어서 얘를 데려가서 6레벨 찍었잖아요 소환수 파기가 있어서 사왔는데 소환수가 소환수 판정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파기도 못하고 결국 쓰러트리면은 얘가 투명화가 풀려요 시간이 지나면은 풀더니 다시 소환하고 다시 투명화합니다 얘를 점수해서 죽이잖아요 소환된거 남아있어요 내가 그래서 얘를 미도라로 바꿔서 이를 빼고 계속 넉백시키면 계속 넉다운시키면서 때려 죽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게 시간을 보니까 1시간 40분이길래 템도 다 바꾸고 가서 다 했는데 그래서 녹화 파일을 이제 지워버리고 일부는 없던 일로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강했구요 이거는 내가 맘먹는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 그런 사냥꾼이라고 좀 나쁜 놈들 줄 알았는데 많은거 있냐 소환된거 음 사이씨 그럼 죽여놓으면 경험치 2,100주구요 별거 없더라구요 건들지 않았는데 이게 단위? 어떻게 나 보내줘야 되는거 아니냐 너 계속 이렇게 소환된거 소환된거 나 소환된거 그럼 아 나 너무 얘가 너무 어 진짜 치사함의 그 자체인거야 소환을 쓰는데 소환이 엄청 여러마리 강한놈들이 막 나오고 그 소환수들도 막 스킬이며 상태 이상 막건데 나보다 더 잘걸리고 전술 나보다 더 쎄고 얘는 투명하고 투명하고 풀리면은 다시 소환하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겁니다 근데 그 꼴을 안 볼 수 있어서 다행이죠 야 녹화 안올릴거기 때문에 어떻게 열고 가는거야 그래서 비밀 비밀 문이라며 여기가 여는 법이 있는거야? 아 아루가 로봇으로 막고 있었던 그길 건너서 왔죠 마흡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면 열 수가 없다고 라고 합니다 너가 열라는거지? 어떻게 열려야 되는거냐 근데 하핳 잠깐만 어떻게 열라고 그래서? 쟨 능력이 현자같은데? 현자겠지? 어 바위를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은데? 흑마법같은걸로 열어내는거냐? 너무 야 막막하지 않아? 길이 뚫릴거 같긴 한데 디자인상 비를 내려서 허물게 해야되나? 아 어찌됐든 저 녀석이 정말 강했기때문에 제가 고생을 시켰었는데 아 싸울세가 없구요 오늘 진행 빠르게 하겠습니다 죽여도 별거 없더라구요 너를 뭐 찾을 수 있는거 없냐? 마법적 지식이라 그랬으니까 마법을 쓸 줄 아는 놈한테 물어봐야될거 같은데? 아로우한테 물어보고 올거야 여기 왔으니까? 장소를 일단 화사화가 됐으니까 갔다오자 활이며 마법이며 다 사서 갖다 막아놓고 얼마나 내가 하핳 쌍욕하면서 다 할거 다하고 겨우 이겨놨는데? 결국 안나왔음 겸치 2,100이었나? 저런 애를 스물 스물 스물마를 잡아야지 랩업하는거지? 금칙하더라구 맹기전에 오크나 잡을까? 넌 에스메일라 부인 에스메일라 부인 아 잠깐만 다른 이야기좀 하자 야 잡으러 갈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엔 어 아 맞어 어 1800이다 아. 그런데 증명은 아까는 엊그니라. 하지만 그동안, 당신이 이 잊은 증명을 원하여서 긍정적의 증명을 보게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상당에 상당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으나.. 아...뭐야? 이게 더 좋잖아 아 나 쓰기 어렵네 맞는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힘이 너무 꿀려 레벨에 비해서 별로 가져가지 않을거 판매하겠습니다 이런것들 다 안쓸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팔아버리자 이거 하나를 사 그리고 허리띠도 있어 대장장이 기술봉인해제 독저왕 됐구요 얼마있으면 되죠? 150원있으면 되나? 155원 내놔 그 많은걸 가져가면서 투구하나 준다니 미친놈 진짜 너무 날로먹는다 진짜 우선권 두개에 통찰하는데 우선권 두개면 좋은거 아냐? 우선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 다시 나 너한테 화려운게 아니라 아루한테 물어보러 가자 아루가 알려주지 않을까? 야 멤버 아루 고양이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내 친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모든 의미로 당연히 당연히 당신의 확인은 잘 어울려 나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몇뒤 왜 왜 왜 그리기 그리기 그러면은 메인은 거르고 오크나 잡아볼까? 오크한테 손잡은 자가 아 안녕하세요? 저 여 저길 열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일부를 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핳 너무 끔찍했어 아 정말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핳 너무 힘들 아니 자꾸 졸라저짓나게 소환하고 투명화 써서 도망간 다음에 왜 진짜 빈사될때까지 전략적으로 진짜 상태상 맞으면 내가 지거든요 소환수들한테 심지어 소환수인데 야 어딨어 소환파기가 안 먹혀요 소환수 파기가 진짜 이거 맥 100% 105% 거든요 내가 쓰면은 명중률이 근데 안 통하더라구요 맥이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면서 씩씩대면서 했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소환하는 거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 아 매옥 매옥 매옥이었구나 천원이야? 왜 가르살때 어 왜 싸게 아아아아 아 친밀도에 따라서 어 되게 그러면은 후하게 받는거네 매옥은 가져가자 나 저런 스킬들 보면은 항상 느끼는게 너무 사기라서 재미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 스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꿔 그 물은 가져갈거구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좋아 이렇게 하고 그럼 이만 어딨어 배우고 배우고 이게 쓸모가 없는데 이거 일단 불로 바꾸고요 이것도 식별해서 제가 주고 아아 진짜 얼마나 끔찍했는지 나는 내가 여태까지 너무 대충해서 진행이 젖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어려워 이거 이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잡았어 각을 야 이건 예상 못했어 진짜 난이도가 상당해 나 잠깐만 나 잡았는데 야 캐스트캐스트 나 보상 안줄거야? 여기도는 어디갔냐 무려 일부를 통짜가 날려먹었기 때문에 없던걸로 하구요 여기서도 이제 활 사고 했었는데 얘로 능력치를 비교를 해보자 야 중독치료 초보자 응급 체력을 10% 회복시킨다 어어 행운과 치명타운을 높인다 5... 5턴 동안 5턴? 어 좋아보이는데 이거? 어 이거 나 데미지 보고 엄청 좋지 않을까 해서 사서 써봤는데 범위 끝내주는데 데미지 별로더라구요 AP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모르겠어 저거는 도탄이 난거 같아 그냥 너 숙련 쓸 수 있긴 하냐? 다행이네 사서 써봤는데 명중률 올라가는거 좋은데 명중률 올라가는거 좋은데 명중률 굳이 올려줄 필요 없지 않을까 5턴인데 6포인트면 화살 한방이잖아 이거까지 활용하기에 속도가 좀 부족할거 같고 이게 딱 니가 쓰기 좋은 활이네 수명타 3%에다가 데미지 붙어있고 이제 세뇌가 5가 들어가고 액션 포인트가 활이 4가 들어가더라구요 활을 사야겠죠? 활이 되게 비싸다 일단 너가 이제 메인딜러니까 친한애로 너 왜이렇게 사이가 다 좋냐 언제 침묵 저렇게 다 해놨냐 1,000원 아 저런거 동료 생기면 쓰려고 아껴둔건데 쓸 날이 옳지 모르겠다 100원 너무 돈 돈을 쓰기가 좀 그래 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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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너무 헤디야 게임이 지팡이는 됐고 검을 좀 섰어야 되는데 검을 살 기회가 없었으니까 해변으로 가자 항구였구나 항구로 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크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레벨이 6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거라고 믿어요 매혹도 찍었구요 무기도 하나 맞갔구요 힘스텟이 1 더 필요하다 다음 무게 낄라면은 내가 아... 속도가 너무 후달려서 속도를 좀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네 너무 힘들어서 아... 체력이 체력괴물이긴 한데 아... 정말 저거 뭐 어때 처먹은 게임이야 전에는 진짜 탈술 털렸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땐 레벨이 내가 2가 더 낮았는데 얘네보다 얘네 6이었고 지금 동랩이기 때문에 아 그냥... 찢어버리겠습니다 일로 오면은 얘네 함정 밟고 죽지 않을까 오다가 그건 아닌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하... 소중놈 하... 아 물론 내가 먼저 잡는다고 해서 저런걸 안 이용할 생각은 없는데 아 야야야야야 아 착각했다 내가 오 쟤가 더 빨라? 우리 애보다? 상관없긴 한데 어 이렇게 싸워도 이길 것 같거든요 얀막 쓰고 도망가면 따라 붙어야 되잖아 액션 포인트 난 그만큼 아낄 수 있고 뭐 얘네 차 뭐 그것도 없어 능력허설도 없어 순간이동합니다 순간이동하고 데미지를 약간 있긴 했는데 걸어주고요 가속 얘네가 약간 우선권이 빠르네 라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얘가 더 빠르구만 아 뭐해 아 뭐하니 넘겨줍니다 연막있어서 속이 좀 그러니까 넘겨주고요 얘는 연막 밖에서는 안 쓸 거 아니야 연막 안으로 들어왔죠 저기서 아껴주네 그냥 아예 뭐 그 죽이고 시작하면 이기지 어 동레벨이면 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량배들은 좀 좀 너무 셌어 걔네는 인간적으로 쌍놈 쌍놈의 거 진짜 너무 셌어 걔네는 양심있어야지 말이야 아껴 아껴 매혹을 쓰고 싶은데 지금은 죽이죠 어 내 생각에 둘 다 죽일 수 있고 문제없어 아닌가 문제가 좀 있나 아니야 오프컬 일단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데미지가 이러지 말자 어 이거 아니다 아직 뭐지 데미지 좀 봐 데미지 좀 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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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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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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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식겁한데 그냥 쏘자 야 야 이거 너무 오늘 안 받는다 80% 57% 빈 아 야 57% 두 번? 힐은 좋아 힐하고 데미지 받을만하죠 어 진짜 모래병산 얘네 두 배는 셌어 진짜 수도 비슷하지 않았나 걔는 두개 두개 순 얘네가 하나 더 많은데 하나가 골렘이었으니까 뭐 골렘은 한 세명분의 전투력이었어 말도 안 됐어 진짜 걔 사기꾼 게임이었어 때려 그냥 데미지 세다 은근히 무기 쟤도 차고 있는거냐 차고 있네 이동 밖에서 충분히 꿀을 빨거 같으니까 야 니가 막고 있구나 죽어야지 뭐 그럼 어우 든든하네 고백 맛있게 먹어주고요 그렇지 40이라니 고작 아 난 얘를 믿으니까 좀 후달리니까 일반 화살로 쏘자 아 이러지 말자 야 야 57% 두 번에 77% 두 번이라고? 아 양심 너무 없잖아 어 오크 진짜 약하긴 하네 어 진짜 세네 몽골이 이거 사실 이게 솔직히 나 계속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죽이고 빼면 되거든요 좀 개이득이기 때문에 쟤네 복구가 안되니까 뒤로 갈 것도 없네 그렇지 근데 그냥 싸우도 이기겠다 솔직히 말해서 어 별로 안 위험하다 매혹 매혹해버려 매혹했고요 매혹이 105%일 겁니다 아마 110%네요 능력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넘어뜨리고 이제 기술을 쓸 때가 왔지 야아 이쁘게 넘어졌다 아주 혼미는 내가 알기로 미끄러지면 한 턴에 일어나고 혼미는 두 턴인걸로 기억하는데 넘어진 놈 먼저 해치우겠습니다 넘어진 100%니까 정밀샷이라서 데미지가 났네요 음 안죽지 아 야아 잠깐만 아아아아 착각했다 착각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흡수 때려주고요 디오프 걸어주고요 이러면 안죽겠지? 약화까지 걸었는데 야 벌써 둘 다 일어났어? 반칙이야 그렇지 백프로저러면 아아 데미지 별로다 하지만 얘가 있으니까 제거하고 얘를 좀 제거할까 파워샷으로 쏘자 업사가 더 위험하니까 업살 위에서 데미지 반감됐죠? 맞추는 것도 못 맞추고요 빨리 제거해 야 이렇게 보니까 도적 센 것 같다 은근히 왠지 내 전름바리 전름바리가 되면은 행동 액션 포인트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 이용해서 전름바리 만들어주고요 지들끼리 싸우네 자 가자 여기서 아껴주면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범미는 짜져주시고요 사거리가 안 나오면 못 쏘니까 흑성화살 흑성화살 쓸 것도 없겠지 이 정도면 아 그냥 아껴 둘걸 어 야 뭐야 죽었다고? 죽이면 안되는데 잠깐만 뒤로 가 아 아 얘지 얘 잡고 아 야 여태 못 때렸잖아 이번이 핫타임인데 넘겨 한꺼번에 때리는 걸로 어디까지 났냐 7번 안되네 왜 안되냐 살펴보기 AP 먹는거 아냐 막 어어 좋아 웬일이야 정밀로 싸줍니다 이거 마실거 같은데 얘한테 아 정밀이 아니구나 죽어서 풀렸구나 올라와 그럼 야 웬일로 전사가 밥값을 하냐 그래 이게 정상이지 지금까지가 개오바였고요 두 방으로 안죽지 마 어디 두 방으로 잡을라 그래 죽을라고 말이야 죽어 그렇지 이렇게 이겨줍니다 드디어 밥값 했네요 야야야야 피터 리에검 저거 뭐야 회복물약 좋아요 좋은거죠 비싼거죠 아 자꾸 한손무기만 전설 주냐고 둘다 둘다 한손무기야 아 우선권에 속도까지 준다고? 야 잠깐만 야 안 되겠다 이거 씨 야 안 돼 방금 팔았어 전설이 또 있을텐데 아 잠깐만 페널티 무시하고 그냥 해? 가다 오자 가다 오자 아 그냥 따로 자 교체하는게 더 귀찮아 아 나와서 거래 좀 한번 때리자 네가 해야겠어 네가 잘 쳐주니까 네가 해야겠어 네가 잘 쳐주니까 네가 팔래? 귀찮은데 그래 은근 쓰지 말자 80원 아 돈 꾀알같이 모으자 재워 야 야 전사 은근 센거 같은데 맘에 드는데 어 이제 밥값하겠지 야 너 방어구 좀 해야겠다 흫 그냥 걔는 잡어 잡지 말라고 만들어놨던거 같다 이 생각에는 너무 셌고 걔는 너무 혐의였고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입고 있는거는 벗어야지 술이 되는거야? 아니 뭐가 부족한거야 아 이거 신발 없어? 야 아까 방금 팔았지 아 벗고 다니면 안되냐 그냥 귀찮은데 홈페이지 아 반가워 고마워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고객들은 18골드가 들어갔어 아 판매하는게 나왔을뻔했네 가자 이거 뭔가 전설목이 두개니까 어떻게 되지 않겠지 탄약상자 화살 나오겠죠 아마도 못들고 왔네 아이 어 매혹화살이랑 폭발화살 나왔습니다 좋은거 나왔네 어 화살촉 탄약상자가 맞네 너가 바꿔 패야겠다 야 전기 기절인가? 어찌됐건 화살해 가져가 아 못가져가네 무게가 안되나보다 170이나 되는데 아아 올라가 걔네들이네 무시무시한 그를 막 유인해서 죽이자 나 가야겠지? 당빠 일단 닐 때 이걸로 가다가 어떻게 가야지 안정적일까 독 한번 뿌리고 갈까 그냥? 아싸리? 아 독을 니가 여기 쓸거잖아 이거는 가서 궁수를 때리고 도망가자 아 쟤네가 더 빠르지 야 데미지 너무 안박힌다 야 아 공포거네? 어어 야 잠깐만 기절 걸리면 안된다 진짜 절대 안된다 힐 이렇게 뺏으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게 무화는 아니겠지 야 근데 너 죽었다 야 잠깐만 야 야 저렇게 세다고? 어차피 급이 다른데 아래에 있던 애들이랑은? 이거는 독 써야겠죠? 어 내가 비싸서 잘 안쓴다는 독을 써야겠네요 독 해방이 있니? 너한테? 저 덩치로 쇠네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갯모에야 그렇지 함부로 못 쏘지? 어 저 방영상 와서 쏴야지 야 야 독들어가는거구나 어둠의 복수자 어둠의 복수자 아 아 아 아 아 공포 걸렸다 야 공포 걸리면 도망갈거 아니야 안 아 안 닿았지? 독때매 아아 저렇게 미치겠네 야 올라와 야 쟤 도망가야되는데 못 도망가네 저러면 기절 때문에 독은 좋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질 넣기 힘들지 기절 풀어주는건 없냐? 쟤도 죽어요 쟤 왜 야 어떡해 갈수도 없잖아 이거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번개 기술 없는데 싸우지 모르고 옆에서 싸워야겠다 그냥 여기도 물이야 일로 와봐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기습으로 못 잡으면은 야 뭐하세요 아 진짜 뭐하는거야 아 왜그래 아 이거 그냥 싸워야겠는데 감이 안오는데 이거 풀어봐 다 보여 저 무리에 싸우면 안되고 일단은 확실한거는 아 뭐해 어 뭔가 패턴이 잘 받은거 같다? 어 이거 되게 느리네 어 쟤가 느리네구나 지금 도박힘이 더 빨라졌어 장비 하나로 근데 공포 걸렸네 걔같은거 매혹 그렇지 제일 쓰는 매혹 전기 걸려서 내 생각에는 척도 못쓴다 얘를 통해서 난사 쏴주고 아 척이 뭐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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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야아 역시 뭘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좋은 놈은 뭐래도 좋아 저기서 대기해 왠지에서 안보이니까 자일하는거야? 야 120이나 차네 체력이 뭐 1200 넘는거야 그러면은? 아 제일 잡아야되는데 거리가 안나오네요 버프나 걸자 걸어가서 여기는 안달거 아냐 근데 이거 어차피 한손으로 해 액션포인트 3 들어가면은 두번 때릴 의미가 있나? 한번에? 하나 끼는게도 센거 아냐? 쟤네 액션포인트 다 쓰고 나는 모아놨죠 심지어 쟤네 쓰면서 지들끼를 때리고 있고 야 왜 저렇게 많이 때리냐 어우야 일반어택이었고 이거 와서 아 너무 많이 갔다 저리 갈 필요가 없었는데 대기하고 야 지 지금 젖은 상태라서 데미지 덜 들어가네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보여주자 보여주자 독의 힘을 아 좀 더 모아야되는구나 보여줘 아아 언제 보여줄라 그래 네 어 되냐? 아 무슨 저거에다가 어 되네? 그렇지 죽겠는데 저거 도구로 어어 2,100 야 2,100 해변에서 자고있던 녀석만큼 나왔네 아 불 때문에 안될거 같은데 저렇게 돌진하면 어디로 갈건데 아 여기로 갈거야? 돌질만 받고 그러면 안되지 야 그건 아니지 그냥 싸워야될거 같은데 이거 화상 입어도 그냥 때려 아 뭐하냐 야 뭐하냐 야 근접을 때리냐 골 때리네 뭐지? 돌진한거 아니었어? 제일 센놈 보냈구요 매혹으로 독화살 매겼구요 전사정도면 비벼진다 얘네 스펙이어도 힐 주겠지 얘가 문젠데 얘가 아픈데 그렇지 대미 세지 그렇지 강아지 이제 법사로 죽이고 스왑해서 쏠까 그냥 젖은 상태니까 물하면 더 세지 않을까 그렇지 괜찮네 아 잠깐만 됨? 아 이거 같이 터질거 같은데 잠깐만 아 왜이렇게 부담되게 코앞에까지 와있어 얘네 코앞에서 빗나가네 걔같은거 뭐야 왜이래 뭐야 왜이래 아 저렇게 그러면 이게 또 가야지 어차피 저기 독이라서 돌진생각 없고 나는 근데 약간 정신 못차린다 전기 못쏘겠지 독이 저렇게 있는데 아마도 그렇지 얘가 문제다 아 잘 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네 또 이씨 너 또 걸린거냐 또 걸어야지 그렇지 기절 걸어도 회복하면 못 걷어나보구나 아 거네 얘만 안걸리면은 뭐 왜 안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안걸렸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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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됐쪄? 도망갈지 찌를찐데 찌르고 도망가자 추를 찌르고 어 그냥 죽이자 야 죽여 300이나 되는데 쫄면 안되지 그렇지 세다 은근 도적 도적 주제에 기절도 풀리냐 기절도 풀리냐 넉백이지 저거 아 돌진을 막은게 흠이네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돌진은 기절 독으로 죽을거 같은데 내가 안건드려도 가다가 나 독걸리는거 전기걸리는거 아냐 아니네 어 들 세다 야 저걸 때린다고? 독이 걸려있는데? 어 쟤는 살 수 있죠 얘는? 죽지만 않으면은 어 죽지만 않으면은 얘는 도망가면 되는데 아 이건 좀 혐인데 이건 조금 혐인데 일로 갈수있냐 아 일로 못가네 아이 뒤로 빼라 그럼 스카렛 아 쟤는 독으로 죽을거 같은데 그냥 죽이자 뭐 어때 이제 뭐 맞아서 죽을만한 녀석은 없고 당장 도망가겠다 이제 쫓아온다 야 오라그래 오라그래 야 내 동료들 있는데까지 오라그래 이거 뭐야 다정사격기술적 주네? 비싼거를? 단사기절 풀렸다 어 진짜 일로 오는데 양심없는데 빛 그쳐도 별로 안다네 찍고 그렇지 혼미상태 100%를 꽂는거야 아 치즈나 먹어? 흑 60 아 그냥 한손만 쓰게 해야겠다 쟤는 아 치즈나 흑 아 치즈나 아 치즈나 이것만 써 이거는 사치다 야 솔직히 이게 훨씬 좋다 나중에 나온거라 그런지 오레벨이고 이것도 오레벨인데 힘 보정 있구나 아 됐어 그럼 괜찮게 먹긴 했네 또 꼬래 아 그거 누르라고 어 빙결화살 독화살? 웬일? 폭발화살에 명령서도 있네 위하긴 낡은 방패 있다 화저물 빈대지 기술책 아 비어있는 기술책이라고 팔 보호대랑 아 신발 나왔네 신발 니가 껴야지 신발 닦아주고 아 야 드디어 왔다 건방하면 되겠다 그냥 딱히 뭐 신경 안쓰고 그냥 막 하는게 낫네 상태상 해주면서 건강준에 12% 차단에 화저 10%에 괜찮네 와 좋다 야 잘 버티겠는데 점점 더 잡은건 좋은데 뭐 끝난거야 그래서? 여기는? 없네 이제 뭐 명령서 읽어보자 아 이거 초반명령서잖아 아 이거 초반명령서잖아 어 잠깐만 같은거 뜬건 아닐거 아니야 명령서면 어떻게 보지? 열쇠 기타? 열쇠 기타? 피라미드 책은? 이렇게 봐 책이 아 이거 그냥 다 나오는건데 명령서 춥지 않았나? 싱숭생숭하지 또 이제 가자 어 다 잡았는데 뭐 토벌했으니까 끝난거 아니야? 반응이 하나도 안떠 무슨 뭐가 잡아서 어떻게 됐고 그런거 하나도 없네 피라미드 어디다 두고 왔니? 저거 잊어버리면 피눈물나겠다 진짜 리얼 30% 먹었네 겸치? 아 많이 먹었다 이런걸 원했어 그래 먹고 잡고 잘했어 어 스칼렛 니가 팔아라 뭐가 제일 날거 같다 물어보니까 팔거있으면 스칼렛 다 몰빵해야겠어 뭐야 이거 와우 베어주고 이거 안쓰지 않을까? 일단 일단은 해보자 아 미학인 아이템이야? 254 254 아 이렇게 여기 폐지 주워줘야지 진행되지 돈은 여자가 담당한다 아 잠깐 가좌 너가 나왔네 너의 왼쪽을 지켜줄게 하지만 내가 그릇을 안 보여 너의 고개의 아이들의 아이들 너의 아이들의 아이들 나의 아이들 저게 왜이렇게 멍청 아니야? 짜증나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좀 짜증나네, 이제 나와봐, 다 나와, 다 나와 주인공 자야 돼 가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소환 스킬이 되게 액션 포인트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소환수 파기가 액션 포인트가 적게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소환수가 이제 깰 수 있는 녀석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시험을 해보죠 아 자꾸 자꾸 좋은 전설 한순무기 줘보니까 내가 양성 쓸 수가 없잖아 우선권 두 개씩 올라갔어, 미쳤어 진짜 여기도 두 개 올라갔는데, 우선권 엄청나 어쩔 거야 이거 수풍 기습맨 됐잖아 저기 딱 거르고 아, 거르는 게 아니라, 나 걸을 게 아니지 캐스트 깬, 캐스트 깬 거 아니야, 나? 내가 오크 다 잡았어요 불만 없죠? 오크 잡았어요, 제가 아저씨 제주도! 여기도 죽음 내가 알았다 오? 여기도 열면 개 지랄하겠는데 오, 천천히! 그낭을 죽였다 오, 뭐야! 진짜 죽였네 그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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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낭을 죽였어 그낭, 그낭을 죽였어 아, 천천히! 그낭을 죽였어 그낭을 죽였어 아 목을 부러뜨렸어 장사하니 혹시? 100원 있니? 왜 이렇게 여기저기 호의적이냐 기분 나쁘게 야 우선권이 염력이라고 잠깐만요 야 가라 우선권 6이다 이제 야 우선권 몇이야 그럼 총 18이야? 아 아니 아니 무려 18이네요 어 진짜 빠르겠는데 얘는? 엔간한건 이기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속성화살 쓰는 애들보다 빨리 때려줘야지 내가 속성 데미지를 안 막으니까 전사가 이제 헤드캐리 하게 됐을 힘찍기 시작하면은 좀 더 강해질거야 아마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걸로 가서 물어보자 여자오크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 새시랙에서 챙겨와야 돼 보상을 뭐 여기있는 애들은 내가 오크 제거해줬는데 뭐 없네 1분 가다보면 mpc있지 않을까? 어 뭐있어 뭐있어 뭐야 어 저거 물속에 있는건데 타서 사라진거야? 이거 비같은거 내려주면은 막지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웰지우가 어 상자에 있다 뭘 도달을 못해 뭘 도달을 못해 왜 못가지 깨버리면 안되냐 이거? 진짜? 리벨론의 가장 큰 와리어에는 로그가 못해 실홉합니까? 잠깐만요 진짜야? 진짜야? 아 꺼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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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저것도 안돼 아야야야 어어어? 되네? 그의 시간에 저장에서 강의하는 사라진이 비쌔고 진정한 눈으로 좋은건 없네 그냥 그럭저럭 못오지 개찐다새끼 아.. 개찐다새끼 개찐다새끼 차례 왜? 아이 뭐야 구름나지 전설인들 독주왕의 건강까지 초반장비야 쓰레기들이야 가자 쟤부터 씻고 직업 못오는게 내 탓인가 보 마브? mpc 여기 있네 진짜 필립 루이스 맥스 루이스 맥스는 우승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퀘스트를 하는 건가 보네 제가 여기 안 와서 몰랐던 거네 그만 입고 거기 나와봐. 지금 어? 페르가모레 스토프? 아아 어? 넌 젖어? 찾았지? 된거야 그럼? 아 나 가져왔는데? 나 세수니까 캐스트가 이미 깬 상태구나? 아 세신한테 가면 캐스트 두개 깰 수 있네 그러면은 그 스파크 오천 로봇 캐스트랑 지팡이 캐스트 깰 수 있네. 지팡이 솔직히 별로 안좋아 말만 전설이지 지팡이야 그냥 전사도 많이 무선꽃 올라갔고 가서 싸우면은 더 잘 싸우지 않을까 이번에 빨리 와봐. 전사 되게 달리기 빠르다 실 어디 너냐? 야 뭐? 오, 너는? 뭐? 너는... 멋진다. 오, 그냥 그냥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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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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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는 내가 좀 감사하고 싶어 음... 아, 알았다 3개월의 기억에 대해 사이선의 그리스도를 주인거에 대해 예, 예, 예 기다려, 내가 내 뱅이 내가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same tailor를 보려고 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그의 죽음이요? 나는... 아... 이것은 낯선입니다. 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나 갈래. 보상받은거지? 결론은. 그런거겠지? 그럼 보자. 아직도 1커를 못찾았네. 보상같은 건 안나오나? 여기에? 목록에? 아... 평판이 올라갔네. 오우... 평판이 일식 올라가는거 보니까 뭔가 효과가 큰가보다? 그럼 대화를 걸어보자 올 좋다 재밌는데? 선언대에게 일금 없니? 없으면 됐고 전사라도 하라그래 저기 가서 아우레 아우못이 가가지고 싸우러 가자 이쪽 문으로 한번 나가볼까? 문 어딨어 일로와봐 장비는 뭐 안챙겨도 되겠지? 그니까 쌍수를 찍었을 때 이제 약간 페널티가 주는 그런 용돈가? 됐고 지금 물지판이기 때문에 어 불에들 상대로 강하죠 어 이제 열어준다 그냥 원래 레벨이 꿀리면은 꿀린다고 알려주는데 약간 싸울만 한덴가봐 어 뭐야 왜이래 왜 묻혔어 왜 묻혔어 놀랐잖아 그니까 여기서 늑대 만나서 졌었죠 감안하면은 일단 메인캐럴 잠깐만 얘네 몇이였지 얘네들? 이렇게든 애들 가도 될까? 언데드 캐스잖아 탈행사건 일단 거르고 내가 가는 걸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한시간만에 많이 진행해서 오크 쓰러뜨렸어 아까랑 달라 아까처럼 한시간 40분동안 한두 명을 싸운거 아니야 좋아 올라가자 8레벨이야 너무 쎄 안돼 쟤는 아니야 아무리 해도 쟤는 아니야 우물에 한번 들어가봐 뭐야 소원 들어준다고? 소원 들어준다고? 저는 월터 월링턴 저의 형님은 월리엄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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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을 데려와줘 겨울의 땅으로 보내줄게 어? 흫 겨울의 땅? 겨울 땅? 레벨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나는 뭐야? 뭐임? 아하 소끼구나 아 깜짝 놀랬는데 뭐가 있는줄 알았잖아 어 나 하얀 맵 좋아해 잘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어차 아 탑도 없네 상자 있어 상자 이렇게 추운데 바닥은 불길이고 어 워어우 오오으.... 뭔가 대화만 조금 하면은 퀴즈 같은 거로 겸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전투 나오면 못 이길 것 같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 hub 당연히 이동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갈 거고 그래 돌아가자 경험치 먹었으니까 뭐 무려 5천이나 먹었네 레벨업 하겠는데? 야 올라간 것 좀 봐 5천이 아니라 만 5천은 먹은 것 같은데? 아 캐스트 깼지? 나 세실한테 아 개새끼 잠깐만 이런말 하고 만나자 우리 우리 사이에 말이야 아 나 저거 진짜 자신 없는데 저기는? 야 무슨 8레벨 자리가 있어 싫어 저기 내가 갈 데가 아니야 꼬라지 보니까 올라가 보자 여기서 여기가 차라리 더 약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깼으니까 불안하다 여기도 봤잖아 여기가 비밀 비밀문이 여기였고 어디였어 여기였고 어떻게 열어야 되냐 조금 보고 어차피 메인을 깨야 되니까 내가 아 잠깐만 봐선 안 될 거를 볼 것 같은데 보러 갈까? 저 잡으면 내 생각에는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지금 레벨을 이길 수 있는지는 별개니까 630 450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와봐 8.530 9.530 계었네 10.760 10.760 신기하네 14.55 아 그래봅 오늘의 다 contrast 10.760 아 그래? 봉인을 풀어줘야 돼? 다음 기회에 11.860 11.860 자 그러면은 11.860 찾아보자 아 수감됐을 다시 말을 걸어서 끌어내야돼 일문의 살인 에블린 한번 쳐보자 내가 뭐 안 찍어서 못 찾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 에블린 집에서 찾았던 간파 주물를 쓰면 된다고? 아 그렇구나 야 나 에블린 집에서 그런 걸 주워왔어? 기억이 안 나는데 간파라고?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간파라고요? 그런 걸 주워왔다고요? 잠깐만요 아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간파라고? 간파라는 거 없는데? 나 안 갖고 왔나 혹시? 아 여깄네 이거네 아 저거구나 왜 맨 앞에 있냐 읽어 어 아 대화문이 있네 뭐 아는 거 있냐 아 아 브라운 헤어 나스티템버 비크 스탑 아 아 내가 경비를 맡고 있어 저게 나에게 경비를 맡고 있어 더 센시버릴까? 제발. 내가 다 하라고! 결론 너랑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1시 40분을 하사한 인연 녀석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 겸치 맛만 먹고 올래. 어... 맛만 먹고 오면은... 이길 거 같아, 그냥! 씹어먹을 거 같아, 진짜! 자신 있어, 나! 저번에 레벨업 하자마자 덤빈 다음에 털리긴 했는데... 아, 몰라... 자 가자 보자 이쪽에 문이 있잖아요 저기로 가서 한번 나간 다음에 아니야 근데 분명히 센 놈 나올텐데 상대도 안될 정도로 그러면은 서브캐스트를 깨자 배를 든 선원들을 깨고 오자 이걸 깨면은 뭘 주지 않을까 만난 먹으면 금방 먹을 것 같은데 초반 캐스트라서 만을 줄지 모르겠다 야 나 저기 일할 사람들 저기요 방해를 김 충분히 다 말이야 생각이 있어서 말이야 이러는 거란 말이야 아우 아우 쟤네한테 물어보자 권력 좀 있는 양반들이니까 뭐 좀 해주겠지 말이야 왠지 정리해주세요 왠지 으악 으악 오오오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같은 히어로들은 얘기하자, 맞나요? 그럼, 그럼, 당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어로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직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직무가 무엇인가요? 우리... 우리... 그냥... 그냥... 담요. 담요. 자식들 말이야. 경험치 고맙다. 저희들이 한 걸로 했네. 내가 한 거. 저희들... 사람들... 찾았는데 일자리 있냐? 아... 원정대 등대 저희들... 모두 죽棄 그 앞에서 다 한 거 얘기했죠. 가죽 자 우리 다 왔어요. 마보종버 사무소 중심 가르침 세리뉴야 앗 잼 아 이거 너무 좋다. 보디빌딩이면은 15% 거든요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상태상은 너무 좋아 렌즈 별로인데 6의 8이면 필요 없어 건강 1의 행운의 부적 대장정인 보디빌딩 이게 더 좋지 민첩 1에다가 아 데미지 반사 오 야 재밌는 거 많다 뭐 비싸 근데 내놔 봐 나 싫어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친하다 얘 잠깐만 스칼렛한테 판매 맡기자 조금 1원이라도 더 받으려면은 1원이 1원이 아까운 내가 빠꾸할 이유가 없지 고깅이 가져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빼자 파괴 시간 안 쓸 거 같고 평생 안 쓸 거 같은데 아 둘 다 땡기는데 민첩도 갖고 싶은데 일단 이거 사자 이러면 얼마나 내면 되지? 620... 616... 6... 6... 6... 6... 7... 구원? 아 이온 부족하다 벌이 하자 음 좋아 이만 내놔 주인공의 몸에 주인공을 강철의 전설을 만든다 야 체력 500에 보디빌딩 몇이야? 보디빌딩 의지력 33이야? 와 진짜 든든하다 얘는 방패도 있어 대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새로 입단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월그라우드 전설을 받았다 아 깜짝이야 월그라우드 전설을 받았다 월그라우드 전설을 받았다 아 깜짝이야 소스 헌터 그리고 캡틴 오리언스 하아 하아 종교 직장이 있는 것 같다 예 르배론의 존경을 찾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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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직업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선원들한테 그럼 저 얼마 안 남았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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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e 하아 거지다 야 이 나라에도 거지가 있구나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도시에서 유일한 거지야 하아 하아 와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공정한 거래요. 아, 고데기네. 공정한 거래를 fret, 공영선이 온 일가 많아야 벌어오고. 제 생각에 공정한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제 환 igİni님 나의 실 세계는.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름다운 삶을 할 수 있잖아. 캬다리나, 너가 언제 준비가 됐어? 원 맨 쇼를 하고 싶습니다.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하! 마르는 머리 밤에 가져가라 그랬지? 밤이 안 됐는데? 밤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도시는, 이 도시에 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일단 누워도 한 10초면 일어나면 다 돼 버리고 마지막으로, 아, 장비 한 번 더 보고 갔어야 됐어. 에블린 집 아냐? 어, 뭐하는데 저기? 에블린, 아, 이상한 집이네. 그러면은 한 판 떠? 야, 그냥 한 판 떠. 어차피 별거 있지도 않아, 나 지금. 염치가 너무 조금 남아서 아깝긴 한데 염치가 너무 조금 남아서 아깝긴 한데 됐어, 7000이면 충분해. 들어갈 건데 덤빌 거면 덤벼. 죽여버릴 거야. 아, 자신이 없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메오기 화살이 있으니까. 장비도 조금 쎄졌어, 더. 조금 더. 장비도 쎄졌어, 더. 조금 더. 믿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아... 내가 좀 돈을 보내줬는데 너는 어디에 가야 하지 않나요? 둘러보기만 할게 매력 서로 사네? 서로 매력남들끼리 가위베보하는 거네? 아! 내가 지면 넌 뒤지는 건데 자신 있어? 난 이번에 이길 거야 한 번 더! 남자는 뭐다? 삼세판이다 들어간다 열어라 털투를 벌일 뻔했구만 아 이렇게 겸치 먹을 수도 있구나 영희야 가위베보로 겸치 먹는다 너... 너... 가위충이구나 이 자식 이거 어? 자신 있어? 나 큰 아칸 내 친구 불복하지 않는다 나한테 경험치를 바쳐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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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와 바로 뜬다고? 어 싫어요 나 경험치 많이 먹어서 이거 세이브 하고 싶은데 얘가 이런 애예요 이거 아까 못 봤죠? 얼마나 센지 상상도 못 합니다 진짜 자... 투명화 했죠 또 심지어 개같은 거 돌진! 잠깐만 잠깐만 야 우리 대화를 해결하자 왜곡 일단 됐어 하나 죽여야 되는데 쟤가 문방 해주겠지 뭐 아... 아... 도저가 왜 이렇게 느리니 어? 넉다운 받아줬네 야 데미 진짜 세다 얘 진짜 딜 안 들어가고 얘한테는 아 아니 이런 개같은 겨울 봤나 하지마 쟤한테 가네 어 못 때리네 그렇지 야 데미 좀 봐라 그런 걸 원했다고 얘 죽여야 되는데 빠르게 아 실패했어? 너 몸 돼야 돼 체력 555 사야 아 얘 죽이지 말고 쟤 죽일걸 됐어 영원히 잠들어라 야야야야야야야 벌써 굴렸어? 우리 잠깐만요 맥욱 한 번 아아 이거 위험한데? 아 너무 위험한데 잠깐만 너무 위험한데? 쟤 갔잖아 와 기절 걷는다고 쟤한테 지금 와 딜 좀 봐 소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어디 뭐 하는지 몰라도 이 상황인데 안 때린다고? 진짜 너무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 너무 탱크가 ㅅㅂ 도망가면은 쳐봤지? 그럼 죽는 거지 그냥 기도해야겠네 그럼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네 감속 실패 기절 실패 어 걔는 괜찮아 때리고 때리고 아 혐이네 반피 아 이거 빨잡아야 되는데 저게 다운이고 다시 소환하거든요 라다고스는 이 멤버를 또 소환하기때로 중첩도 됩니다 심지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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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춤거렸어 아 야 아 아 죽어 일단은 써 쟤 소환할 때 됐는데 아웃시켜야 되는데 셋을 아 야 매우까지 걸었어? 밥 없다 야 어떡하냐 널 매혹하면 어떨까 널 매혹하면 어떨까 나 신박하지? 쟤가 내꺼 때리는 거 아냐? 아 이거 못 이겨 야 잠깐 이거 못 이겨 실화야 진짜 너무 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또 한 시간 사십분 해야돼 이러면은 도망을 가야돼 그냥 도망을 가는게 맞는거 같애 봉수를 죽이고 도망을 가자 좋은 생각이야 야아 75 어썸한데?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되지 아 바로 옆에 법사 있네 야 뭐야 왜그래 못 죽이잖아 아 야 뭐 어디가 어깨우 실패 좋아 반응 안하는데 갑자기 어 야야야 쟨 하네 쟨 하네가 아니라 쟨 데미지가 100이 바뀐다고 내가 나보다 쎈 거야 그럼 덥지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골렘 하나분 내가 손인 것 같은데 점치 먹었으니까 뭐 아 맞다 하..씨 이건 매혹 쓸걸 그냥 아 저거 위험해 길어와 살아야 되니까 아 왜 90%인데 두 번 연속으로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90%에요 9%가 아니라 야 개같은 게임아 어떤 면이여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서로 어우 야 잠깐만 일단 나와봐 아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어 풀리잖아 야 왜 은신 안 풀려지 이러면은 의미가 없지 내가 아껴둔 의미가 은신 풀린 다음에 즉사시키려고 계속 모아둔건데 어 저기서 푼 다음에 여기서 푼 다음에 소환하는 거야? 양심머리가 너무 없다 야 어떡하냐 이거 이거 강력기로 맞추면 은신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아쏘리 풀어버리자 얘가 풀리면은 스킬을 써서 전투 스킬을 써서 합류로 하니까 수나가 뜨고 이름표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럼 와 안나왔어? 아 넉다운도 실패했어? 왜 사냐 진짜 왜 사냐 진짜 어떡하냐 이거 맥도 실패해서 105%인데? 기저귀 계산식으로 105%를 실패해버렸고요 야 넘어졌다고 보디빌더 3인데? 야 말도 안 돼 진짜 실패한 건 좋아 매혹 실패한 게 너무 혐의다 나한텐 필살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저거 매혹은 초! 좋아 화상으로 죽을진 모르겠네 아 진짜 죽었다 스칼렛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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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낫으면 무조건 이제 때려야지 너한테 걸어서 최대한 약화 넘기고 독화살 써야지 아니야 지금 포인트니까 아닌데 저거 7포인트지 와 진짜 드럽게 많이 먹는다 소멸했고 넘어뜨리는 거 부활 사용해서 얘를 여기로 그리고 가속 걸고 그리고 가속 걸고 공수 버려야되나 이제? 공수 공수를 버려야되나? 아 쟤를 마크해버렸네 역실패 좋아 일어나냐? 체력 남은 것 좀 봐 개새끼 졸라 진짜 너무하네 얘 죽이고 다음 턴에 안되지 않을까 아마? 오 쟤한테 가네? 은신 쓰면 되는데? 어 못 때리잖아 이러면은 어쩌라고 바보 됐죠? 아 제발 일어나 이제 일어날 때 됐지 않았냐? 아 중독이네 일어날 것 같은데 제 턴에서 소환만 안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번에 매욕 들어가면 이긴다 매욕 화살로 들어가면은 고장났죠? 둔덕 둔덕이 고장났죠? 면역했고요 아직 반피고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리얼 룩 걸고 나 화상 걸렸냐? 화상 풀어줘 화상 풀어줘 아 아 아 제발 때리지마 그래 거리상 뒤로 못 가니까 위치상 이제 죽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네 다음까지 갑을 해서 죽일 수 있으면은 일단 아 두번이라고? 매혹해야 돼 무조건 아 고장나서 매혹이 없구나 아 씨 어 칼질을 한다고? 너 왜 그렇게 액션 포인트가 없냐 아 아 이 파라소 때문에 맞아 이 파라소 때문에 사극도 안되고 돌진도 안되고 이동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썸하죠? 이런 게임이에요 아 아 실패했어? 그럼 졌는데? 야 매혹 두번 실패하는건 계산이 없었는데? 기적의 내미지를 못 꽂아봐 아 제발 진짜 아 이번에 죽여야 된다고 어 제발 아 망했어 어 어 어 아 아 아니 나 그냥 스칼렛 턴 있어 아직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부활 안 돼 일단은 되네 잠깐 이거 이거 슬롯이 이상해졌는데? 스칼렛 다음이 그럼 얘야? 아니지 얘가 오겠지 지금 슬롯이 오리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 둔덕이 얘한테 맡겨있는데 얘 턴인 거 보니까 고장났어 지금 얘가 죽이면 돼 속성화살로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면 겸칠을 다 매겨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부활이 없지 망했지 X됐지? 둔덕아 아니야 이건 라다고스한테 X됐지? X됐지? 라다고스 저거 걸리면 못쓰지? 둔덕이 거리때문에 못때리지 않을까? 아 제발 진짜 아 그러지마 양심이 없어 너무 어 고맙다 둔덕아 내가 고맙다고 너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건? 이 건에 한해서는 설마 이거 파라소지 또 막은 거냐? 진짜 파라소지 막았네 내 방에 도망가자 내 방에 도망가자 잠깐만 너 부활 없어? 네가 없다고? 네가 없으면 누가 갖고 있냐? 다 없는데 나? 나 없어 그럼 부활 얘가 갖고 있나봐 야 잠깐만 뒤져보면 안되냐 이제 좀 일단 존덕이한테 뿌려 일단 존덕이한테 뿌려 어우 존덕이 존덕이 오지게 튼튼하네 진짜 존덕이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 전사한테 가야돼 야 그럼 도적 그냥 아예 경험치 못먹는 건데 이러면은? 어 너가 없다고 난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자 이러면 버티니 한 대면 버티겠지? 근데 도망을 애초에 못가잖아 지금 상태면은 여기까지 먹어야겠네 존덕아 뒤지자 좀 존덕아 존덕아 다 걸렸다 야 좋아 어 존덕이 고장났네 아아 존덕아 아아 부활 어떻게 시켜줘 해 경험치도 못 받아먹었어 쟤는 부활 속으로 이렇게 없었단 말이야? 일단 갔다 오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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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도 왜 여깄죠? 내가 범인인가요? 기억이 없는데? 내가 피라미를 졌다 갔다 놨어 왜? 나 부활 시키고 오자 아 경험치 못 모은거 너무 혐의네 됐어 응 어쩔 수 없어 야 그래도 그거 공부해가지고 올렸잖아 대화로 올렸잖아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이득이지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이득이지 텔리온이 팔겠지? 아 너도 팔거 같은데 왠지 전투계통이잖아 왜 많냐 아 계속해서 즐거운 즐거움은 무엇이냐 소스 헌터 불 저항이 낫겠지 버리자 250원이나 하냐? 150원만 줘 평가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 일로 와봐 아 아 됐다 빨리 끝내자 어 이렇게 빠르게 끝난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 나는 이거 감사하지 않을 처지가 아니야 들어가 아 쟤만 올라가는 것 같지? 아 너희는 너희 침대는 침대가 아니냐? 그럴 리가 없잖아 에? 어 그렇네 침대가 아니네 죽은 자의 침대라 그런가? 아 아 우리 침대는 침대가 안 샀어 아 아 제가 알았다 여기가 Sometime 지금 이 방으로 이렇게시기히 바라봐 부족해 힘들었어 수혁하니 정말 힘들었어 가기 내역이 두번 안통해서 이겨서 그런지 더 힘들었어 이거 노 빠꾸라 하면 진짜 힘들겠는데? 뭐냐 얘네 입 없는 광신도? 힘도 없는 양반이 견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죽었엄마 여기까지 못 가니? 조금 한심하구나 그렇지 꺼져 좀 있으면 랩업이야 날 자격하지마 물병도 가져가자 다 죽는거야 내가 5번에 둬야겠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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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랬지 내가 하아 자 새끼 저거 아 아 맞네 내 생각이 오크 같이 있네 몇이냐 레벨 6 아래 잡고길 잘했다 야 내가 잘못했다 야 뒤돌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때려버리자 그냥 안 될거 같은데 안 될거 같은데 누가 제일 셀까 순절자 걸자 전부 9 5 7 8 4 1 5 주 5 7 6 아 남자는 주먹이다 이거지 아야 남자 아니네 오크네 개같은거 아야 너무 가위바위보 잘하는거 아니냐 그런 테크닉은 필요없어요 아야 미쳤는데 진짜 내가 효과가 두배 좋은데 야 난 세번만 이기면 두번만 이기면 돼 여기서 한번이야 서로 한번 싸움이야 미친가 사나이의 승리구나 이해한다 야 너 왜 안쌌냐 내가 쏘라고 보낸거 같은데 착각이냐 없구나 걸어봐 이구도면 내가 유리하지 훨씬 유리하지 넘기고 얘만 맥욕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때리려면 근접으로 와야되는데 얘네가 다 그렇지 잘했어 아 뭐야 아 뭐야 야 아 존나 반칙이에요 어 나름 받아준다 또 아 이걸 와서 때릴 정도라고 어 근데 나 뒤에 때려야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어 뒤에서 올거는 전혀 예상 못했지 나는 어 얘를 죽이기엔 너무 거쳐나 너 와봐 추를 박어 좋아 너가 혼자서라도 마크하고 하 씨 아 자신감 없는데 아 어 넘어졌어 일단 넘어졌어 너가 어그로 다 끌면 돼 쟤 다 도망가고 될거 같은데 전사가 세서 데미지 너무 혐이다 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넣긴 하네 반피야 잘했어 잘했어 감속 잘했어 아 빨아야지 얘 빨고 너한테 디버프 걸어서 버티자 하아 잘생각하자 저 전사는 죽이는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일단 제압을 해야되니까 원거리가 너무 아프니까 빼면서 이제 액션 포인트 쓰지 얘를 노려야되니까 쟤는 뭐 정 위험하면 도망갈수도 있고 얘를 노려 이길 수 있겠는데 6대 4인데도 동등한 수준 6대 4인데도 비벼진다 아 아 젤 죽여야되는데 얘부터 그냥 긁어 야 긁어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네 그렇지 확정키를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안됐구요 어어 잘했어 너가 확정으로 때려주다니 기대도 안했거늘 쟤 때려야겠지 쟤 때려야겠지 뭐 걸거 없냐 대기라도 해야되냐 화상까지 너도 화상 야 공수 좋다 상상도 많고 그리고 왠진 몰라 줄사가 고장났어 어 좋아 저주 건 갚아져 지금 걘 괜찮아 타겟팅 아니었어 양손 도끼라고 어 막음 괜찮은데 얘가 문제다 얘 아 자일도 있네 미친놈들이 양심 좀 기르세요 자일이 뭡니까 자일이 가 같이 죽자 야 아 자아 어때 졸라 아프지 아 근데 이거 안보인다 큰일났다 아냐 불은 들어갈거야 그렇지 레벨업 야 레벨업 회복이야? 레벨업 풀피 됐네? 게임 전체에서 몇업단 레벨업 풀피가 들어갔다 야 근데 쟤 어떻게 살려야되지? 손도 모시고 쳐맞을거 같은데 일단 너를 바보로 만들고 아 뭐해 평투 때려버렸네 쟤 죽었지 얘만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아 쟤는 설마 때리겠어 얘나 죽이자 잘 맞는걸로 해서 순찰자 먼저 흑 기대도 안했다 야 연막이라 못 때리지 해보기나 해야지 근접 때릴라고? 아 쟤 조금 불안한데 아 얜 뭐 절대 안 죽을거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전사님은 너무 튼튼하시구요 음 없어요 저정돈데 그렇지 아 잠깐만 죽겠는데? 아래 불 있는거야? 화상중독 같이 있지 아 이거 때려서 죽여야되는데 그때 회복을 하고 아 이 비싼거 이거 남지도 않겠어 이러다 이게 왜 죽었어요? 아 일로 일로 둘 다 이동했구나 전름발 해주고 아 전름발이 실패했어 가면은 못살지 난 한 턴은 버틸텐데 이거 뭐야 감소 아 나 부활 없지 아 나 부활 없지 아 나 부활 없지 부활을 사왔어야 되는데 내가 아 멍청했네 아이씨 잠시 못먹잖아 이러면 또 얘도 못 먹어 아 그냥 다시 해야겠다 내가 안일했다 뒤로 보내서 암살잔은 빼면 되니까 암살자가 됐건 전사가 됐건 먼저 부활을 좀 사올까 네 그렇게 하자 부활 주세요 부활 부활 누가 팔지 너 부활 파냐? 너 안팔거 같은데 마땅히 팔만한 법사가 모르겠는데 아로우 아 파네 부활을 내가 하나만 일단 가져가자 어 싸지 99원 그럼 이만 부활 지금 누구누구 갖고 있지 얘 하나밖에 없구나 너가 죽으면 끝나네 그러면 가자 빨리 가자 아 재미있어 아주 수작이야 게임이 속도가 제일 여유가 있는 애가 이거 가야지만 별수 있나 넌 느려서 맞아야 된다는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있나 뭐 나가 매력이다 사나이의 가위별부로 그냥 그렇지 선방 치고 시작하는거야 가위 한번 더 그렇지 야아 완벽하다 너의 패턴 내가 읽어버렸지 잠시 좋아 나는 살려서 보내줄 생각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난 다가 나의 탈락 사나이의 가위별이 그저 찔러 들어와 죽는 일만 남으셨습니다 어그로 확 끌어 버려 그렇지 하나씩 보내는 거야 뒤에 저 아놈들도 있구만 너부터 넌 내꺼야 하나 아 쟤부터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어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아 너무 멀다 그렇지 가까운 데서 배신 때려서 백들이 가까이 이건 조금 어어 어 일으켜 세우기? 굳이 안 일으켜도 어차피 니턴에서 일어날텐데 감속 아 감속은 좀 때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 저 긁고 도망가자 그 정도 몸 했으면 충분해 아껴 둬 어우 레벨업 어 얘넨 뭐 알아서 주의계치질길 한 턴 아직 남았으니까 쟤네가 힐하는게 좀 역겹네 가능? 가능 업다운 동결 실패 좋아 원거리 까줘야지 아 근거리 근데 너무 세다 원거리만 무시할게 못되네 너무 강하네 근데 그 모든걸 초월하는게 매혹이야 야 이거 죽겠는데? 매혹 끝나기 전에 이러다가 아 그건 아닌가? 풀릴거 같은데 이번 턴에? 얘부터 좀 해결을 하자 아냐 잘 생각하자 독을 잘 박으면은 이렇게 박으면 우리 애들 안 닿지 않을까? 그렇지 대박 어 아직 걸려있네? 물 되냐? 물 되면 후까지 얘네 아 근데 지금은 좀 됐고 누워있는거부터 내려와 쟤 독때면 죽을거 같은데 그냥 회전 와우 얘가 몸만 되면은 괜찮지 이 녀석의 탱키함을 탱키함을 생각하면은 아 이거를? 저걸 살리러 간다고? 와 저거를 치료한다고? 치료하고 이동까지 야 독댐 여기다가 독 쏘면 되겠다 같은편도 그냥 담가버려 그냥 같이 가는거야 아 아 위험하다 잠깐 위험하다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잡아 일단 잡고 생각해 그렇지 쟤가 버틴게 좀 흠인데 불 안터지는 화살 없나? 독화살? 아 독화살 쓰면 내가 다치잖아 확정으로 죽여줘야 되는데 저런 애들은 폭발 화살 저런거 쓰지마 위험하잖아 감속이나 쓰자 감속은 버려오대 아 근데 안죽네? 야 독 먼저 터져야된다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소중한 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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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이러면 이기지 어 이러고 지면은 쓰레기지 이러고 지면 쓰레기지 아껴 두자 아.. 물데미지? 버트릴만 하고 어 전사 너무 튼튼하다 이게 탱커지 그래 이거 잘 찍었어 체력 11인거 나도 굉장히 후회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매력 터지네 아 그냥 점살까 아 그냥 얘 때리자 얘가 더 약하니까 훨씬 버프 걸자 야 근데 너 너무 느리다 4개 있어 액션 포인트? 한 대 때리면 끝이야 심각한데 얘는 하나도 안죽고 이기겠다 이거 그렇지 8번 그렇지 80 데미지 수업 해주고 안정적인 화살 인대 57% 75 어 물약도 바닥에 떨어져있네 야 이거 맛있겠구만 이번에 아 백날 때려봐라 회복하는거 조금 끈적이긴 한데 아 기회공격 아 이걸 오네 어 그래도 그렇게 죽을 정도 아닌데 얘도 아 이거 범위가 살짝 어긋나있네 아이씨 전름바리 만들어버려 아 아 수준 진짜 전름바리 드럽게 안된다 제거 어우 너무 스무스한데 이번에 대화로 경험치도 빨아먹었는데 저주 걸어서 약화까지 소문되지 얘는 뭐 어쭈 라고 빗나갖고 그렇지 이거지 아 한번 더 때릴까 특별히 추릴깐데 그냥 때리자 너무 데미지가 좋다 아 아 야 어 엥간이 해 너무 안맞잖아 근데 탱커만 좋지 진짜 데미지 쓰레기네 그렇지 미기야 노크 놈들은 아 어머 넌 넌 왜 안가니 가라 그럴거 같더라고 왠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안 누워? 듣기 싫어? 아 나 드루마리 더 필요한데 이거 드루마리 너무 좋아 그 빗나는 100원 밖에 안하는데 효율은 진짜 좋은거 같애 멀리 뛰어 떨어뜨려놓으면 한 번 정도 벌수도 있고 한 턴 정도 아 이 잔인한 곳을 일단은 가자 아 레벨업 했지 나 야 이거 힘 안올려줬네 큰일났네 재능을 줬네 근데 보기 주기 싫어 아껴야겠다 이거 넌 몇개 남았냐 세개? 사슬 네개 들어가네 아씨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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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이거 두개야? 아껴 아 줄게 없다 줄게 없어 이씨 아껴 재능 저 궁금하다 이거 주면 뭐가 올라가는 걸까 와 이거 괜찮다 얘 먹이를 던져준 다음에 부활시키면 되잖아 어차피 100원이면 부활하는데 재밌는거 많은데? 왕제수 아하 아하 와 별게 다 있네 와아 이거 되게 좋다 이건데 얘꺼는 솔직히? 솔직히? 와 근데 너 솔직히 줄 거 없다 별로 정밀조준 해? 너는 솔직히 컨셉 맞춰서 가자 솔직히 더 좋은 동굴 나오면 버릴 의향이 있거든요? 정밀조준 가자 너는 어울린다 뭔가야 나 아껴두고 이거는 자꾸 안하게 세이브 해버리고요 너 화살... 아 있구나 넌 악취 때문에 니가 25 감소가 된거구나 아 그렇네 왜 잡혀서 그런게 아니라 저 특성 때문이구나 전투서 못 안 나게 된다고? 그럼 안되지 기회 공격 회피 능력 좀 그시기한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장거리에서의 원거리 공격을 정확하게 해주지만 표적이 가까이 오면 부정확히 집니다 아 그래? 아 별론거 같다 어 근거리에서 많이 쏠거 같애 이거 괜찮네 도피주의자 아 솔직히 줄거 별로 없는데? 모든 기술 상상 한번 줘봐 아 이렇게 주는구나 모든 기술 하면은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줄줄 알았어 그 사용 사용 가능 점수 저거저거저거 전투력적으로 이게 아니네 이거 줘도 괜찮을거 같다? 어 그렇게 뭐 손해볼거도 아닌거 같은데? 활디를 더 주자 아싸리 이렇게 해서 어 이게 괜찮네 나쁘지 않네 10% 올려주는게 좋지 뭐 여기서 해두고 넌데 너 중요하거든? 메인이거든? 이거 괜찮을거 같은데? 다 저 외로운 늑대 뭐야? 쓰면 어떻게 돼? 궁금해 아하 저렇게 되는구나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네 당황스럽네 그럼 처음에 쓰는게 낫지 처음에 쓰면은 더 죽잖아 와 저거 좋다 불량배 나 사실 줄만한 거 없는데 별로 기술이나 올리자 아 내가 승리를 안했구나 5점이 돼서 하술 주지 뭐 좋은 거 나오지 않겠어 주다보면 판매를 한다던가 대가 기술 하나 배울 수 있다네 대가 기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자 어때 그냥 대충 해 아 모든 기술 상승을 내가 했구나 이전에 건강이 훨씬 어 이거 가자 할 거 없으면 떡백도 좋긴 한데 솔직히 지금 데미지로 50% 늘어도 약해 추가에 속성 점수를 줍니다 이게 뭐야 아 이게 속성 점수야 무조건 이거 가져가야지 그러면 힘 필요한데 나 아 이런 거구나 나 처음 알았네 됐다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힘 8인데 아이템이나 사 올까 어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은 사 오기 되게 불편한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해 하하 잠깐만 아니아니 일단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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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금 해제됨 강신도 전사 이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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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자 아 여기도 있네 불러봐 나 레벨업에서 아마 어 얘네부터 1레벨 높거든요 질거같은 기분이 안드는데 야 어디다 쏘냐 아 뭐하냐 일로와봐 어 되게 많네 얘네 아 뭐해 자꾸 이상한데 싸해 왜그래 정신차려 어 자체 고민되는데 고민되는데가 아니라 나 지금 얼마나 켰지 뭔가 오래한거 같은데 되게 잠깐만요 2시간 6분 끊을때도 됐네 한번 좀 제거나 좀 해볼까 좀 많으니까 저거 양이 연전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소환 안할거 같고 저렇게 수가 많은데 굳이 소환까지 할거 같진 않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오자 좋은 발상이야 아 죽이고 오고 싶은데 죽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죽긴하니 너 죽긴하니 너 어? 일로 가는데? 어? 일로 가는데? 은신 데미지에서 은신 데미지도 좀 죽여볼걸 그랬나? 어? 아니면은 앞쪽에다가 올인시킨 다음에 아 부활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써도 괜찮았을거 같은데 한 명 한 명이 생각보다 세네 어 도적 딜이 상당히 많이 센 편인데도 이 정도면은 불편하죠 좀 아래에 길이 있고 이 길을 내가 왔던 길이 아니구나 절로 가는게 맞는거 같다 그거를 그거를 어두워서 잘 안보여 내 눈으로는 구분이 안된다 저기 없는거지 뭐 강격 때릴거 같진 않고 어? 어 쟤네 반응 안하네? 아 여기 네 명이 다야 여기 있는거? 얘도 반응 안하네? 심지어 요새와댐 요새와댐 야 저런것도 있구나 오오오 야 이미지 꽤 괜찮은데 근데 궁수한테 그걸 왜 걸어주냐? 야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노린단 말이야? 누굴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버틸만한걸? 그렇지 모아둬 얘한테 어그로 쓸렸고 야 넉백 맞아준거 너무 좋다 야 넉백이면 한발뿐일거 아니야 야 불까지? 거기다 같은 병까지 맞고 돌진 안해도 될거 같은데? 되냐? 흠미상태 아껴주자 너는 최대로 모았다가 돌진해서 돌.. 막 다 해먹으면 되니까? 너는 나의 정신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우리의 정신을 죽여야 돼 시들끼리 싸우겠지? 그렇지 1050 이렇게까지 반응 없으면 그냥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나 가긴 해 나 죽이고 도망가면 되잖아 그냥 어 도망가자 이상한 거 소환하네 쟤 죽었을.. 죽어..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갈까 이제? 가자 줄 잡았으면 됐지 어차피 아이템 저기 남아 있을 거 아니야 턴이 안 도냐 아 얘를 안 돼 있구나 넘어지지만 않으면은? 잘 있으세요 어 둘 잡았구요 밑작업 해놨으니까 다음이어서 가죠 모두 수고하셨구요 아.. 빠른 진행이었어 솔직히 이거 빨랐다 비밀분도 깎고 레벨도 없겠.. 저번에 업하고 껐는데 바로 업해버렸죠? 끄기가 좀 아쉬운데 일단 회복은 하고 보자 사술치까 사술 살 수 있는지 대가 사술이 궁금해 사술이 재밌는 기술이 많네 내가 보니까 상성별로 이제 법사 데미지가 엄청 세더라구요 상성별로 법사 있으면 좋을 거고 두 마리 정도 해서 두 개씩 해서 사술은 이제 재미 재미와 변수 좀 이제 극단적이죠 통하면은 엄청 세고 안 통하면은 완전히 이제 아무런 피해도 못 주는 거 특히 매옥 같은 게 그렇죠 통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안 통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되고 지아가 있냐 여기에? 어.. 술집에 지아가 있구나 고로 사술을 좀 보겠네 사술이 보는 맛이 있네 사술에 지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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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의지적 흡수인데 흡수한다고 내가 먹는 건 아닌가 보다? 여기 있잖아 하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이거 얘로 해야지 얼마니? 780원? 구할 책 없고 돈으로 계산하기엔 비싸네 그냥 팔자 애로 얘도 10인데 뭐 어때 저 있긴 하냐? 쓸만한 거? 의지력과 보디빌딩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산모로 나간다 써봐야 알겠어 아직 안 써본 기술을 모르겠는데 와 이거 이렇게 비싸? 150원이나 하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아 필요한 기술인데 솔직히 내 생각에는 소환수 파괴는 정말 안 통해서 내가 실망한 거지 돈 자체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저거는 돈을 좀 옮겨주자 제로 하는 게 더 싸니까 제로 하는 게 더 싸니까 그 돈은 정말 상관없어 너의 친절함은 너가 가져도 어차피 내 돈이야. 불안한데 쟤 먹튀는 거 아니냐 돈 나? 어디 600원? 624원? 됐어. 소환수 파괴 배워주고요. 이게 신의 한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게임에 소환사가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근데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건지 약간 데미지를 입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 완전 제거면 너무 좋을 수도 있지. 이거 약간 2단계 기술인데 대가 2단계가 있다면은 없다면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무기나 장기나 보러 가자. 얘 아줌에 잡혀갔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 잡혀갔는지? 7레벨 있는 애나? 길게 한 만큼의 그게 있어. 어 이제 8이면은 뭐 터지는 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줌마? 아직 안 잡혀갔어요? 아줌마? 왜 이래? 이거 선택이 안 돼. 왜 선택이 안 되냐? 내 나이요? 누구신데 갑자기 오자마자 내 나이를 붙죠? 아이 쟨 됐고 그러면은 무기나 사러 가자. 청장소가 제로가 아니었나? 아 왜 이렇게 컴퓨터 울리는 소리가 이래? 지도력 야 우선권 오나 올라가? 어 개 쩌네. 야 우선권 오면 엄청 세네. 괜찮은데. 멈춰봐. 멈춰도 올라가 있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제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양손무기 안 파는 거냐? 아 지도를 걸려주는 게 있네? 괜찮을 것 같은 지도를 걸려주는 거. 아 근데 잠깐만 양손무기 안 판다고? 잠깐만. 어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방어력 4는 잘 모르겠는데 체력 40일 올려주는 거면 되게 좋네. 공수 말뚝 박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수한테 줘버릴까? 야 너 무기 제일 안 돼 있는 건 좀 많이 혐인데? 아 무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아... 난 강한 무기를 원한다. 뭐 없냐? 오 야 이거 되네? 80에 100? 의식용 양손검. 오 야 되는 게 있었네. 넘어가. 어디 어디 보자. 방패 몇이야 지금. 힘 6 들어가면은 법사는 뭐 쓰네요? 힘이 없어서. 통렬한 일도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배웠으니까. 아 이거. 미돌아 줄까? 일단 이렇게 해서. 야 새로운 검. 시연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다음에 하죠. 어 오늘 재밌었고요. 진행도 나름 빨랐네. 아 이렇게 이제 바뀐 캐릭터들의 모습을 한번 찍고 가야겠어. 어디 뭐 찍을 만한 데 없나? 여기서 찍자. 특별히 우리 군담병들도 엑스트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 대사 치지마. 안 돼. 사진 찍어야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앤디드 에디션.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